두가지 이름이 정리한 이유는 그럼 이번엔 다리인 것입니다 여기 안 팔리는거 하나 있어 보다 드렸지 안 팔리는거 같은데 이 동기 같은가? 백만원 넘는거 아니야? 백만원 넘게 나오죠 들어오지도 없어 여기는 현장입니다 나무익발로 와가지고 현장은 그냥 판넬을 하나 지어서 저는 반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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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뭍 먹밥으로 이다 와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